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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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요즘 보면 세상에 모든 드라마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은 복수극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모녀의 얘기가 참 많거든요. 그래도 엄마와의 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랑과 애증과 여러 가지가 함께 녹아나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똑같은 소재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또 다른 상품입니다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서점에서의 제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.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의 제품이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.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될 거 같아요. 그 다음은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azzi 거죠. 그 다음은 부산 enfrent지 않으면 여성의 필기를 통해서 유아 모녀 선생님들과 선배님들과 이제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곧 있을 11월 4일 첫 방송 많이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배님과 저희 모든 분들이 좋은 글 그리고 좋은 연출을 해주실 거라 믿고 저희는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